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맥주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어떤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부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예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6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맥주절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아주 정해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그런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정해두셨었는데 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맥주절 절기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장절 절기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맥주절 절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맥주절 절기의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주시는 축복이니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는 것을 말하니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질도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이 오셨는데 어떻게 예성질 가지고 그냥 삽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마음이 먼저 가면 발걸음도 가볍다 그런 말이 있죠 어디를 가는데 내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가고 싶은 곳은 신나죠? 가면 여러분 휴가 갈 때 신나시지요? 그 먼 길을 복잡한 교통체증 속에 가도 휴가 간다고 생각하면 출근할 때하고 전혀 다르죠? 마음이 벌써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신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확신되어 믿어져요 성령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친밀한 교제가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지고 불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도 분명히 믿어져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또 전하게 됩니다 죄의 생활은 이제는 다 청산하고 싶어지고 성결한 삶을 소원하게 돼요 그 다음 아홉 번째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은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형편, 처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열한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요 열 두 번째 성명의 은사를 인식하게 되고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열 세 번째 원수 사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건 결심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룡 하나님이 내 마음이 들어오시면 사람이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물과 성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니 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축복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령님의 충만을 모르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드러눔 봤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밖에 대답을 못 하실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아니 다 성령받게 돼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받게 돼 있어요 6월절 지나면 맥주절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분 제가 오늘 맥주절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 점검해 보실 내용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래? 그런 말도 있어? 그런가?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완전히 무관심한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 점이 제일 성령의 충만함의 장애물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나는 성령은 받은 건 모르겠어 그러면 이상해 이럴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성령 못 받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성령 받는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는 하셨지만 자기에게는 했는 줄 확신을 못해요 그건 그때 내 당시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 받으리라는 약속은 어떤 사람도 이 지구상에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사람 다에게 주신 말씀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이상하죠 아 이거 큰일 났나 봐 왜 이럴까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봐요 그것이 이상해요 빨리 진찰을 해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이 났는데 가만히 들여다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고쳐지는 날이 언제 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그래서 AS센터에 가서 고치면 바로 나오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약속인지 여러분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해요 잊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을 해줄 테니까 빨리 백만원 은행에서 받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세상에 백만원씩이나 환급을 해줘 아마 여러분이 가든지 아내를 보내든지 그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느 변호사님이 전화하기를 당신에게 당신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친척으로부터 10억 유산이 당신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 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뛸 겁니다 잊어버리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전화 받은 지 한 달이 벌써 지났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내일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시게 됐대요 일정상 그러면 아마 오늘 청소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오시기로 하셨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예배 끝나고 나고 말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과 나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금 백만원 환급받는 거 10억 유산을 받는 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비교가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오신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일을 귀유하게 여기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일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 집에 온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검해 보실 것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었나요? 누가 보곤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시고 받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준비가 되어서 구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신방을 한번 와도 여러분이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오신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이제 내 마음에 오실 텐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세상의 욕심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유혹 음란한 생각 거짓된 마음 이기적인 생각 이런 마음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모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마음은 더 이상 내게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진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른 마음 안 가지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구하시면 성령님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들은 열흘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원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정말 원했다고요 그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다윗 그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도 이 다윗의 이 마음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인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셔도 돼요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이 오시기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점검해 보실 것 깨닫게 하신 것은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령에 충만한 어떤 역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셨습니까? 이미 깨닫게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셨나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 드릴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생수를 갖다 주시면 내가 그것을 마실 때 그 생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도 역사를 하신 건가 물론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성령님의 역사죠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용서해 드릴게요 한 번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 못 하셨으니까 염려하고 살았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문제는 내가 순종을 안 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요 누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 줄 수 있어요 성령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네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순종 안 하니까 문제죠 너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보통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나 안 하셨나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나 안 들었나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을 이미 하셨는데도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 내 생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제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느끼는 대로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맥주절의 축복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February 418장 그거는 87개, 등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ㅎㅎ 여러분 WHO의 마음이 생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겠습니다